지금 현재 남아있는 콜로세움은 원형의 겨우 3분의 1 규모 그러나 당대 이 건축물은 명실상부 로마 최고, 최대를 자랑하는 원형 극장형 경기장이었다 또한 이곳은 황제들의 놀라운 정치 무대이기도 했다 서기 80년, 바로 이곳에서 콜로세움의 겨장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던 것이다 축제는 무려 100일간이나 계속될 예정이었고, 날이면 날마다 진귀한 구경거리가 예고돼 있었다 축제의 주인은 티투스 황제, 막채 위에 오른 새로운 황제가 시민들에게 베푼 대향연이었다 이곳에서 해전을 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100일 축제를 기록한 마르티알리스의 시인은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먼 곳에서 처음으로 이성스러운 공연을 보러 온 당신 바다 같은 물, 배들의 전쟁 놀라지 마오,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이곳은 원래 육지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콜로세움 내에 100개가 넘는 음수대가 설치된 것으로 봐 송수로가 연결돼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장 내부에서도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장 둘레를 애워싸고 있는 도랑의 형태가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수로에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30개의 배출구가 뚫려 있다 이 배출구로 흘러나간 물이 경기장 아래쪽 지하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개장 당시 콜로세움의 지하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유적의 바닥에 빼곡이 자리 잡은 지하 구조물들은 후일 경기장을 개축하면서 건설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경기장은 어떤 구조였을까 같은 당시 설탕이 dip dependent 발표가 모셨어 monte 조정한 매력을 마시마 피해 pueblo 레니니로의 스태프트의 스태프트 배우는 콜로세움에서는 티투스 황제 당대의 모습을 추정하여 목조로 된 가변형 무대를 일부 이렇게 복원해 놓고 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무이해전을 위해서는 경기장 바닥과 나무 기둥을 철거하고 방사형으로 된 경기장 내 수로와 지하로 이어지는 30개의 방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했다 지하 공간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2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 물의 양은 약 6만 5천 리터 그 인공적인 호수 위에 전선을 띄웠다 무이해전은 원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던 행사로 강이나 호수에서 병사들이 해전을 재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범죄자나 노예들을 배에 태우게 되었고 한편이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이 물의 양은 약 5천 리터 백일축제에 등장한 또 다른 인기 종목은 맹수사냥이었다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것이 경기의 내용이었다 마르티알리스는 어느 날의 맹수사냥 경기를 이렇게 읊었다 그는 짐승들의 왕으로 굴림하는 저 공을 칼로 찔렀다 그는 베라클레스가 대적할 만한 어대한 사전 저들 쪽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죽였다 그의 적립과 죽음의 몸이 죽였다 그의 누구를 죽였다 아멘몬으로 가 recalibu 콜로세움 제2전시실에 보존되고 있는 이 뼈 중에는 로마 일대에 서식하지 않는 열대 동물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동물들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이었다. 그 영토가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휘돌아 이집트까지 걸쳐 있었다. 그 광대한 지배 권역에서 북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누비아에서는 하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자.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이국의 동물들을 공수해 온 것이었다. 이 영화의 영화는? 맥주 한 가지 소화에ured다. 이 영화가 엄청난 수상함을 보존했다는 것이 그의 영화가? 윙드레칼의 영화가? 이 영화가에 대한 힘이 되 ven지 않지만 risk was 여성과 여성의 영화가? 이 영화는 자세히 이 영화가? 이 영화가 등장에 관한 영상은 그의 영화가? 비롯한 영화가? 기록에 따르면 100일 축제 중 첫날 하루에 맹수 사냥으로 죽어나간 동물들 수가 무려 5천 마리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축제가 100일 동안이나 계속됐던 것이다.